이 옷은 누가 골라준 옷이시죠? 제가 골랐습니다 기자분들이 보통 이런 옷 잘 안 입지 않나요? 신경을 써봤습니다 트렌디하신 것 같아요 혹시 방송을 새로 구입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쏟고 있습니다 장별전, 류기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네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요? 혹시 출연한 건가요? 특별히 얘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얘기를 안 했죠, 본인이? 아직 얘기는 못했네요 우리 댁에 꿀캠이야 긴장 좀 푸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풀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외모 담당하고 있는 피터 조 안녕하세요 피터계 젊은 피터 조, 조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성 팬들이 많아요? 여성 팬들이 많아요? 여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씌워도 돼요? 좋았어요 근육이 이렇게 단계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저기요, 됐고요 아니 이게 30 넘기 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럼요 이상하게 3자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냥 아이고 이렇게... 19분 방송이 아니니까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분이시죠? 바쁜 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비활전 리규어의 홍일점이자 정말 많은 남성 불편을 확보하고 계시는 저희 점프런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어른마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방금 천우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뭐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프로골퍼 전지선입니다 저 못 들은 누구예요? 천 뭐라고요? 천우이라고 그 되게 예쁜 배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님 오늘 빨간색 옷 잘 어울리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세요? 네, 빨간색 그러시군요 예전에는 무채색 좋아했어요 검은색, 회색 지난번에 굉장히 검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30이 넘고 나서는 되게 화사하게 좋아요 나도 요즘에 앞에 옷을 딱 그리니까 이제 화사한 색이 좋더라고요 보라색이 예뻐요 보라색이요? 너무 예뻐, 퍼플 그렇죠 양말투 아, 센스 역시 이게 무채색 이거? 아우, 이게 저는 상상도 못한 그런 빨간색 양말 양말 오, 센스 최고 아, 역시 멋쟁이셔 방송 진행은 될까요? 네, 알아요 네 ㅋㅋㅋㅋ